와 와 오 오 오 와 와 와 머릴 것 같은 팝팝 와 가르디옵레비오 구매 너무 좋아 바라봐 빨리 픽해라 김섭이 프로의 의류 픽이었습니다 오 아 카메라 약간 오면 정신 나 전반 스코어 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쇼즈골프TV의 쇼즈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라운드를 나왔고요 여기는 신안cc 후반 토마토쿠스인데 저희가 전반을 치고 지금 술안전하고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네 네 자기소개는 이제 미리몬께서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저희의 초대 손님 저기 안녕하세요 김대일 프로입니다 성은 대니 아니 이름은 대니 성은 차 어디다 그래서 이름이 차 어디다 대니 네 티샷 다들 잘 나왔고요 막걸리 두 병으로 아주 잘 나왔네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인트로죠 그래서 남남여여팀으로 내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오 차 어디다 대니 어 안녕하십니까 잘 치는데 여기 몇 미터야 122 언니 저 78번 주세요 여러분 음주골프는 야 솔비야 붙었어 음주골프는 이렇게 해롭습니다 아 욕할 뻔했어 230 발은 뭐예요 살 아 저는 8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어우 술 술 올라온다 토할 것 같아요 굿샷 오오 아 조금 짧다 잘 나와? 어 지금 완전 나왔볼거야 쭌쭈티비 최초로 술 먹고 방송하는데 이렇게 하면 줌도 돼 아 줌을 했어야 했네 어 아직 찍을 홀 많아 옵샷 야 뭘 야려 씨 준식아 너 전반에 버디 몇 개 쳤어? 다섯 개 쳤다 오오 너 왜 이렇게 잘 쳐? 술이 형 가서 꼴등 했다 뭘 꼴찌야 너 파이널까지 갔잖아 맞잖아 아니야? 근데 공이 공 떠봐요 진짜 야 솔빛이 취한 거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기분이 좋구만 지금 우리 다 취했어 지금 안녕하세요 공구준식입니다 왜 공구준식이죠? 파이널 가서 공동 90등 왔으니까 야 90등이면 꼴찌는 아니냐 찍고 있는 거야? 찍고 있는 거야? 어 야 이거 뭐야 넌 볼 것 같다 약간 들어와 야 뒤로 와 너무 가까이 나와 너 나오고 싶네? 아니야 이게 술을 마시니까 다 즐거워지네요 대니꺼 제꺼 솔비꺼 준식꺼 술 마시는 사람들이 신민이 알겠다 기분 되게 좋다 지금 기분이 아주 좋은 쭈리쭈 일단 그들쯤에 하나 더 먹자 오늘 아주 막자 이구만 아주 그냥 자 정신 차려 나이스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술 먹어도 잘 치는 나 좀 찍겠나? 네 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 긴장되는데? 왜 긴장을 해 멀리서 치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게 어 좋아 소음 어떻게 해?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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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온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운드가? 서! 아 그게 말하면서 되는 게 골프인 거야? 어 골프는 항상 말부터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말로 하고 지킨다 어 뭐야 저기도 할 거야 준식아? 준식이 전반에 버티 다섯 개 쳤는데 너무 잘 쳐요 지금 준식이 응원하면 안 돼 오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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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에 약하네 비솔도 전반에 투원도 치지 않았어 맞아요 제가 한번 넘어 볼게요 드라이퍼 우측이죠 언니 이미 선 놓은 거 아니야? 약간 있어 약간 다들 취했어 취했어 버디 퍼팅 좋은데? 아 똑바르네 나이스 파 아 저희 오늘 여기 오케이라인 안에 들어가면 오케이받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로우노라 내 가르디옵네 미뤄버스 도라이 같아 파퍼팅 자 맞춰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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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트라이 굿 트라이 너무 아마추어야 된 거 같아 이거 이렇게 맞으니까 아니 근데 첫 헐이라서 오케이 근데 아마추 왔잖아 프로인척 하지 말라고 자기소개부터 김대미 프로라고 하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가대? 아니 또 다른 게 프로니까 아니 직업을 설명을 해줘 강남에 저거 뭐야 식당하고 닭치고 치고 매장 20개 넘거든요 대표님 대표님 PPL 가능해? 어 PPL 가능해 마음껏 해 나이스 야 안 놓치네 야 공구 야 공구 야 공구 2번 홀 박준식 렛츠 고 2번 홀 2번 홀 박준식 2번 홀 박준식 프로 네 공이 안 보인다 모르겠어 굿샷 일단 굿샷 누나도 호응을 잘해주시네 저도 한번 해주세요 사길까? 사길까를 조ette 180원 찍어주고 오케이 근데 이게 안 보여 공이 너 아니니까 꼴이 안 보이잖아 2번 홀 김대니 김이야? 성이 뭐야 파스타집 잠실에서 파스타집 가고요 잠실에서 파스타집? 강남에서 이렇게 해줘요 프랜차이즈 회사를 한다는 오오오오오오 시원하다 뭐라고요 오오 샷 나이스 샷 제가 공 날아가는 건 못 찍어요. 줌을 못 하거든요. 예, 주세요. 아니, 똑바로 갔어. 안녕하세요. 혜찌아. 따라와. 너 나 찍어. 카메라 좋다. 좋지? 내 목소리도 좋다. 너 목소리 그렇게 좋진 않아. 좋지. 너 왜 자기에 취했어? 애들이 지금 안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이거 설비 먼저 짜? 5분, 5분? 5분, 5분, 5분이야? 오늘 막걸리 두, 두 병 먹고 왔지. 하지만 프로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 목이 나왔대? 뭔 뚱단연수 소리야. 여기가 제일 넓은. 기분이 너무 좋아. 아, 김설비 프로. 다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잔데 헤드스피드 100마일 넘게 나오죠? 안 돼요. 오른쪽 어깨 닫고, 백스윙은 작게. 야, 내가 본 여자 프로 중에 제일 똑바로 갔어요? 공 잘 맞아서 기분이 좋지. 아주 좋습니다. 다들 미쳤어요. 역시 선수들한테는 비시즌이 마약이죠. 야, 술 먹고 잘 치면 시합 때 술 먹고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공. 추가해. 공주연, 쭈리쭈 프로. 하나, 둘. 빵. 부쌰. 진짜. 진짜. 허벅지 나갔어. 그래? 사실 아까 그 패딩에 걸렸어요. 저 여기 딱 티코프거든요. 패딩에 걸린 게 아니라 노출증에 걸렸어요. 불리긴 해. 준식아 갑자기 왜 자. 너 왜 갑자기 자. 운동할 때라도 자야 돼. 짬나는 시간이야? 제 메인 스폰 회장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스폰서 라운딩이 될 수도 있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진지한데. 보여줘, 보여줘. 여기서는 이제 로우 드로우를 칠 건데. 로우 드로우. 체중 이동을 살짝 좀 빠르게 하면 돼요. 체중 이동을? 로우 드로우. 오. 줌은 못 했지만 잘 친다 너. 감사합니다. 아마추어 맞아? 12년 치는 아마추어입니다. 12년 차? 솔비 씨 어떻게 칠 거죠? 저는 풀 훅이요. 풀 훅이요? 풀 훅을 알려드리는 걸 알려드릴게요. 아 컸어? 네. 그럼 어깨를 살짝 열어세요. 네. 그렇게 똑같이 치시면 돼요. 그럼 왼쪽 스타트 나오면서 예쁜 드로우가 나옵니다. 진짜 잘 친다. 쇼. 자. 뭐야 잘 안 보이는데? 모두의 쭈릿쭈. 모두의 쭈릿쭈. 못쭈? 못쭈. 못쭈. 마이 쭈. 자. 시안 쭈릿쭈. 기분 좋게 치면 잘 맞을 거예요. 자. 우리의 쭈릿쭈. 어떻게 치실 거예요? 저 그냥요. 그냥 치면. 지금 눈이 풀린. 이빨에 까세요. 아 아이고. 야. 야. 와우.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훅라이가 있으면은 알아서 드로우 걸리니까 참고하세요. 완전 훅라이 걸렸었죠. 너 근데. 맞아. 공구. 공구. 공구 쳐. 공구 지금 진지해. 공구 혼자 파이널이야. 야. 키가 더 커진 것 같아. 쟤. 앨범 2cm씩 크고 있어. 알고 오니까 2m 아니야? 에임 잘 선 건가? 모르겠어. 웃어. 우유. 나 근데 줌 하고 싶은데. 오오오. 줌을. 본 대로 갔죠? 고마워. 잘 친다. 그걸 해줘. 뭘 해줘. 여러분이 쇼미더. 제가 그걸 해줘. 부끄러워해. 내안이네. 그걸 해줘. 그거. 김진표? 어! 무슨 김진표를 말해 부끄럽게 빨리 해줘 제가 잣을 하면 여러분은 굿샷을 외쳐주십시오 146m인데 백핀이기도 하고 약간 오르막 나이기도 하니까요 좀 덜 갈 수도 있어요 오버나연사 말이 약간 흐린데요 저희는 엄청난 홍라이에요 아 홍라이면 알아서 혹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5초를 보고 치면 저절로 혹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치세요 네 어묵? 우리가 먹은 거 어묵탕? 왜 저래 진짜 와우 샷! 어마어마한 스트레이? 아 속이 안 나고 스트레이트 같다 온! 온! 124? 8번 9번 하여니 자 이번엔 줌을 해볼게 이 주랑 똑같은 나이의 홍라인데 응 thermal ninguém 제가 원래 들어오지를 갖고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올려보고 눌러쳐서 오케이 짧게 쳐서 굴러가는 들어오샷 오케이 굿샷 굿샷 샷 어디다 대니 쑥스럽네 쑥스러워? 너무 쑥스러워 근데 이거 방송 보면 더 쑥스러웠다 지금 얼굴 크게 나을 거 아니야 원래 되게 해숙한데 아 118이 나왔고요 네 몇 번 치세요? 9번 아이언을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너무 똑발려 왜 저래? 제가 샷을 하면 여러분은 굿샷을 외쳐주십시오 나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해주는 거 왜 저래? 어깨 작고 굿샷 야 오우 아 아파 굿샷 뛰어줄까? 아니 줌을 못했.. 나 쳤어 하하하하하 김 사장님 네 시즌 끝나고 이렇게 겨울철 라운드 하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오늘 의상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오늘 의상소개는 이게 LPGA에서는 시중에는 잘 없는 건데 그 논현동에 LPGA 가시면 이 옷을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사시는 게 좋아요 어 빨리 픽해라 네 의류 픽이었습니다 어이 준식이 친다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몇 미터야? 69 69 여기서 붙이면 이결이잖아 아 그러네 여기 팟식스로 왔으니까 몰라 몰라 자 에이미 조코 공구샷 뭐야? 오 붙어졌어 오 붙어졌어 오 붙어졌어 짧은 거 아니야? 엄청 짧을 거 같은데? 한번 가서 보든가 하하하하 뭐야 차가워 차가워 자 우측 오르막 리뷰에서 와 언니 좀 많이 먹자 라이 30m 번 30m 번 나이 좀 많아 팟식스니까 이길 버팅이지 오 근데 진짜 막걸리 편한다 오 꽤 기네 이리 가자 오 나이스 아니다 아 너무 많이 봤어? 오 나이스 탔지? 이게 술만 쓰니까 샷보다 퍼팅이 안된다 너 포토감이 좋으니까 내 라인을 보고 훔쳐 라인을 보고 훔쳐 싹 다 훔쳐 이길 버팅 오케이 거리 간만 생각하고 오케이 오 데니 방송 잘하네 잘 쳐 로우사이 오 오케이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아 이틀을 노려봤는데 안되네 하하하하 뭐 그만해 또 어떻게 해 하하하하 너 벌써 첫 헐 목이 쳤잖아 아 이거 이제 이분이야 하하하하 이길 버팅 파트너의 라인을 훔쳐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싹 다 훔쳐 하하하 토치 좋다 이길 하겠다 이길 했다 오 오 이지 버디 이지 버디 이지 버디 하하하하 버디 오 다들 되게 잘 쳐보여 이길 버팅 이길 버팅 저거 토치가 좋은데요 또 또 또 좋은데요 고 그렇다 우리 어떡해 얘랑 야야 둘 다 허라운 하아이 하아이 들어가면 버디 들어가면 버디 우와 안머 아 나이스 파 이지파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퍼척스라고 버디 쳐야되는데 아 김솔비 프로도 버디 퍼시죠 네 믿을게 당신밖에 없어요 솔비 어디 김씨야? 나 안동 김씨 아니 근데 이거 왜 자꾸 거꾸로 빠지지 안동 김씨야? 어 나 안동 김씨 주현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하하하하 김솔비 나 신경 쓰자 그쵸? 응 오케이 다 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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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아 아 주식아 너 근데 아까 모자 쓰고 있지 않았어? 응? 왜 벗었어? 더워서 날이 덥네요 오늘 하하하하 4번 타자 박중식 오오오오 맞췄어 서브 한 번 더 줘 하이썬 하하하하 너네 몇 번으로 튀기는 거야? 5번 아이아니아 우와 대박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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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이기고 있어? 아니야 뭔소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은 잘 치는데 숫자 계산을 못하네 후반은 이기고 초등학교까지 밖에 안나와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은 이기고 있지? 아이고 한타 차 아 동타다 전홀래가 뭉쳐가지고 171m 파3 백핀 5번 아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가지마 바람이 많이 불는데 우리 언니가 줌을 되게 잘하는 거였어 맞아 줌 한 개도 안 돼 지금 어려워 솔비야 하이트 몇 밑에? 155m 오케이 아저씨도 보고 있는데 예 또 보고 있을 땐 아마처럼 줘요 아마처럼 쳐줘야지 코로나랑 갤러리가 있을 때 날치지 오 들어온다 나이스 드로우 나이스 드로우 나이스 온 잘 치네 잘 치네 맞어 좀 부족했어 나긴 나 오버나이온 컨트롤 컨트롤 준시가 잡아줘 짧게 잡고 머리 잡아줘 아 카메라 찍어 나쁘지 않아요?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우측으로 진짜로 바람 한 점 없어요 저도 오버나이온을 갈겨 보겠습니다 약간 우측 핀이니까 지금 저기 사람들 보고 좌측 핀인데 좌측 핀? 야 핀이 왼쪽이야 미쳤어 핀이 왼쪽이야 지금 우글이 좌측 핀이지 우글이 좌측 핀이지 뭐야 이상해 얘 이상해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해 알았어 알았어 공은 쳐야지 또 어우 제일 잘 쳤어 완전 빙빨 아니야 아니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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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샷 니어다 아니야 온 안 했어 아니야 온이야 아니야 내 온이라고 하면 온이지 아니 올라갔어 잘 올라갔어 고마워 아이고 준식아 여기 다 내리막이야 여기서부터 야 근데 너무 안 좋다 여기부터 내리막이야 완전 심해 준식이 전반에 뻣이 다섯개 쳤는데 그 내리막이야 후반 시작하니까 전반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술 마셔서 그런가? 오 좋다 야 아 내리막을 하지 말지 그냥 칠 거 아 누리막이면 여기까지도 와야 되지 아니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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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짚었지 너무 어렵다 여기라 이거 그냥 짚었지 그냥 짚었지 그냥 조금만 남겨 야 개쎄 땅 오우 한 번 놔 야 전반 야 이거 큰일났다 나 솔비야 고맙다 야 전반에 찌던 그 위압감들은 다 어디 갔어 솔비야 고맙다 야 이제 내가 그 위압감을 보여줄게 어디가 얘도 얘도 비슷해 원래 아마추어들은 방향도 비슷해 그러는 법이지 쭈야 희망은 너다 제발 제발 들어가라 붙던가 쭈쭈 쭈쭈 방송용 써줘 방송용 왜 쭈여서 얘기하려나 실수했어 쭈쭈 쭈쭈 쭈갔다 걸쳤어 걸치도 못됐어 걸친 마크지?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오 좋아 내가 너무 덜 봤다 아냐아냐 좋아 덜 봤어 이런 재개 누가 봐도 덜 봤는데 야야 너네 내가 재물다 준씨가 전반에 버디 5개는 어디 간거야 해가 졌으니 내 스코도 줄 수 밖에 버디법 같은 파펄 우와 죽여준다 역시 우리 팀 갱짱롸이 갱짱롸이 세리머니 뒤진다 와 와 나이스 파 나이스 버디 포탄 당사는 라이를 많이 봐야돼 라이를 많이? 라이를 많이? 준씨가 들었지 응 이혼해서 파 를 못하면 안되지 그치 이거 파 못하면 안되지 나 이거 그거 아냐? 보기? 나이스 포트 나이스 보기 진지하니까 멋있다 뭐야 쟤 왜 갑자기 모자 쓰고 진지한 척 오 갑자기 재졌어 술 깼다 내가 2학년들 삐 굿샷 역시 공구 공동 90등 그래도 파이널까지 갔다는게 대단한거야 잘 치네 상위 10% 나도 아마추어 상위 10% 아니야 너 내가 봤을 때 아마추어 상위 1%야 오늘 밤 그녀에게 인터클럽 끄샷 야 이거지 오 끄샷 나이스 너 어디 대표님이라고? 어 안녕하십니까 HMC 낭만 짓불고이 대표 김진입니다 역시 잘 찍어 내 채널 나와서 제일 잘 치는데 어 나왔어 쓰잉이 진짜 이쁘다 진짜? 얼굴은? 얼굴도 이쁘지 그럼 나는지 아니 나는 뭐라고 이뻐 주현이 골프계에서 최고로 귀여운 애 같아 나 미녀골퍼 하고싶은데 미녀골퍼 조금 더듬긴 했는데 미녀골퍼 이골 갑자기 앞발람이 오는데 미녀골퍼 까자 스윙 진짜 죽인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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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피치 안 먹어주세요 언니 저 46도더야 최애 구애받지 않아 여긴 다운힐 라이에서 다운타운 베이비 다운힐 맞을거야 내리막 라이 컨트롤 샷으로 로우페이드 너의 오른 다운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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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meio 나는 사실 잊어주기를 바랄게 오케오케 로우페이드 갈게요 네 오르막 퍼시하 와봉넣 야 잠깐만 로우페이드 진짜 못 파악 살겠어요 아니 공을 얻다 친 거야 공을 놓쳤어 살짝 패이 달라요 타이밍이 늦지만 프로들은 원래 이렇게 살짝 방향이 달라지게 103x104 약간 맛발은 봐야돼요? 맛발은 살짝 봐야돼 안 봐도 된대요 저 백질이 안 봐도 된대요 참 어디다 대니 못 믿어 자 103m 제가 줌을 못해요 언니 붙었나요? 오 핀빨 완전 짧을 것 같아 아 짧았어 근데 이게 겨울철에는 핫팩을 꼭 들고 다니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얼굴도 빨개요 지금 그건 취한 거 아니야? 아 버디 해야지 버디 할 거야? 몇 미터? 91m 그러면 56도 지나? 아니요 저는 원래 54도 치인데 46도 컨트롤할게요 그래 오늘 맞바람도 있고 추우니까 겨울철에는 여름이랑 똑같이 거리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겨울이니까 왼쪽 스타트 할 거니까 살짝 우측 보고 짧게 잡고 아 짧아 오 그래도 나이스 그러니까 한 클럽 여유 있게 잡으면 이렇게 미스를 해도 원이 된다 오 대니는 연습 때만 잘 친다 쟤는 쟤는 연습 때만 저렇게 딱 붙여놓고 말이야 근데 준식이는 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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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준식이는 특유 오 와 얘 누가 오케이 야 잘 친다 어 그러면 준식아 그거 한 번만 설명해줘 백스에 한 클럽 길게 잡았어요 아 한 클럽 길게 잡고 짧게 들고 친거야? 귀엽대 아니 얘가 더 귀엽대 내 느낌이야 뽀로로다 뽀로로 준식 뽀로로 카레빵맨 나도 아까부터 친게 했어 근데 흠색이 작게 드는데 쫙 다 가더라구 고마도 저거 짧은데 한 다 가네 그러면 그거는 다 한 클럽 크게 잡고 친거야? 그냥 그걸 설명해달라고 아니 아 너 비법이야? 임팽을 좀 눌러치는 건가? 아니 장애인인가? 안 말고 스피를 쏙 스피내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더 바람을 안타죠 니네 공 다 바람타니까 다 짧은거야 아 뭐야 아니 어 아 들어가면 30 아 터치는 좋다 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전을 벗어났지만 굿 어프로치 아 아 속상해 아니 아마 아마추어들의 흔한 실수죠 욕 안한 게 다행이다 안지권 했는데 뭐 그니까 드라이버 잘 치고 세컨 그린 옆에 한 7m 갖다놓고 또 7m 갖다놔 굿팟 좋다 좋다 어 아 와 나이스 파 네 쉽게 쉽게 치다 어 솔비는 지금 안 돼도 지금 파야 솔비는 멘탈이 LPGA 골프에요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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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 퍼뻓 어 야 이거 들어간다 네? 여기다 우와 와 나이스 들어갔으면 좀 멋있었을텐데 그래도 보기 오늘 캐디피 진 팀은 캐디피 8만원에 그늘집까지 돈을 내야 돼요 제일 잘 친사람이 그늘집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아 제일 잘 친사람이? 어 지금도 열심히 보기 치지 버디팟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 버디를 놓치더니 열렸다 하하하 여기 정신 나 주현이 파파 신 rencont 지금 숙제했어요? 선지켜라 이 된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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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tern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골프는 집게그립이든 뭐든 내가 그냥 편한 그립이 채운 것 같아 근데 골프가 뭐 집종이야? 뭐야 색채가 왜 나와? 진짜 너무 재미없어 언니 알아서 잘라주세요 욕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진짜 훅이랑 옆 그립 때문에 골프 잡았거든 아 훅이랑 옆 그립 때문에? 옆 그립 잡았잖아 미친 거야 옆 그립? 여긴가? 약간 페이트 칠려는 빈중인가? 아니 오케이 이번 팝파이브는 조금 짧아서 다들 이걸 노려보려고 좀 공격적으로 칠 것 같아요 응 아니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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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